내 이름은 잉사신 어휴 여기서 엄청난 영 기운이 느껴지는구만 여기에 귀신이 있는게 틀림없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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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신은 중국에서 온 어휴 엄청난 테마사? 강시 테마사 뭐라는거야 니하우 니하우 쌩카스라이거 아쓰 이라쓰 한국말로 하세요 어휴 죄송합니다 중국에 좀 살다보니까 아휴 아휴 그리고 더 엄청난 테마사들이 온다고 했었는데 어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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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에서 아주 강력한 영의 기운이 느껴진다 어허 대단해 어허 형님 안녕하세요 어허 반갑네 자네들이 누군가 어허 아 저는 지옥에서 온 사신 잉사신이라고 합니다 어허 지옥이고 나발이고 음 막걸리에 소주 한잔 아님 음 하고싶구만 이 친구는 중국에서 왔어요 어허 어허 중국에서 하도 태만의 마귀대당에서 테마사가 된 강시라고 합니다 예예예 세상에 별의별걸들이 많구만 암튼 내가 한국의 코리안 김치 파워로 봉인을 시켜주겠어 노zy 흥 흥 아 4 난 나 혼자 쓰러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군 화학의 힘을 빌려야겠어 한 명 더 온다고 했었는데 뭐 일본에도 온다고 했는데 어디 오시나? 핵구가 한국으로 됐을까? 하이 미나상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일본에서 온 한 시국의 상이에요 어 단 시국이 여기는 고스프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가십시오 위험한 곳이에요 왓다시와 일본사란데스 아 근데 몇 살이세요? 저는 17살 부녀 여고생산이겠지 아이고 거짓말을 치시네 누가봐도 아니 선생님 어! 잠깐만! 잠깐만! 방금 귀신을 잡아서 여기에 봉인을 했어요 오 대단해 부샤! 여기 이상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귀신을 이리치도록 합시다 가보자고 각자 능력이 오 이럴수가 왜요? 여기 생각보다 깨끗한데요? 어 그러게요 귀신이 깔끔적인가 보군 흠 여러분들 어쨌든 흩어져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 좋아 가보자고 흩어져 흩어져 여기서 강력한 이 아파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만 흠 흠 흠 하지만 나이 심판의 낫이라면 그 글식 녀석도 좋거든 금방 봉인할 수 있겠어 오늘 최고의 테마탈 들고 왔으니까 어떤 것이든 무섭지 않습니다 아니 여고설장 왜야 저 저 자 우리 집에 머리를 드린거야 눈이 하나야 안되겠습니다 저기 여고생 무녀장 그 활이라면 복이나 할 수 있을거에요 가보세요 오케이 어어? 아니 꿈좋다 하잖아 어이 오 어 너희들 너희들로는 이 여기를 봉인할 수 없어 형 어디? 경력차 60년 당신 알배의 실력을 보여주지 어 받아라 한국의 무기 소주 으아 소주 먹으라 소주 이때야 이때야 도망쳐 취하게 했어 아 논이야 도망쳐 아무래도 이 괴물한테는 응 평범한 무기는 안 통하는 것 같군 아무래도 그 부적을 찾아야되겠어요 부적 4개를 찾아서 저 녀석을 체력을 깎은 다음에 큰 부적으로 봉인시키면은 자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저태가 어딘가에 부적 4개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도록 하죠 뭐야 어이 뭐야 내 눈 내 눈 내 눈이 어디갔지 여기다 떨군 거 같은데 어디 있는 거야 내 눈 앞이야 뭐야 하하 어 됐어 잠깐만 택되게 통화 좀 걸고 애플리케이션 피씨를 피해서 도망가도록 합시다 어딘가에 부적이 있을 겁니다 너 정체가 뭐야? 니 귀신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 모른데 넌 조사해본 결과 술래기 술래잡기를 되게 좋아하는 귀신이라고 들었다 아 이 녀석 나를 조사하고 왔구만 난 대요괴 이 저택에서 500년이나 산 대요괴라고 넌 이 저택에서 술래잡기를 500년동안 즐겼다고 하지 지리지도 않냐? 이렇게 테마사들이 올 때마다 날 너무 즐겁게 해주기 이헤헤 그리고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뭐지? 난 문을 열 수 있어 어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으어어 이러지마 으아아아아아아아 살려줘 으흠 이 아파트는 같이 다니 저 술래잡기 규신을 물리치려면 부적 4개가 필요합니다 내 테마 기술로도 먹히지 않았어 얘들아 살려줘 오 왔다 아니 강시 강시 테마사 너 나를 구해주러 왔구나 아니 고마워 빨리 나 뒤에 귀신이 쫓아오고 있어 아 근데 아 힘들어 아이고 역시 운동이 차 어흑 어흑 도망가 크흫 야 나도 위험해 야 반대편으로 가 반대편으로 야 나도 위험해 난 반대편으로 가 강의하겠어 너무 위험해 야 밀어 밀어 빨리 강제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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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긴 뭐입니까 오케잉 오케잉 좋아 좋아 빨리 도망가자 귀신이 또 언제 올지 몰라 부적을 찾아야 되는데 뭐야? 부적이라도 찾은거야? 아니 이럴수가? 부적이라도 찾은거야? 부적 따윈필이 없지 나에겐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아니 저거는 T 저건? 이것만 있으면 귀신땅이나 한밤에 그냥 없애버릴 수 있지 그래 그래 그럼 줘봐 뭐니? 여기 큰일났다 도망가자 어디? 일로와 아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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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아이 모.. 모기를 쓰세요 너는 텔마트다 아니잖아 내게 소리가 아직도 나는구만 어? 아하하하 아아아아 이러지마 이 녀석이 T 저건이다 T 저건 아 신신우복 감oweồng 힐링 이리저번더라니 이리와 오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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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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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빨리 나가 나이스 나이스 빨리 가자 빨리 가! 어디? 나와 나와 빨리 가자 강씨야 빨리 도망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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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다 살렸어 빨리 도망가 어디가 어디가냐고 너 어디가 어디가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빨리 도망가 와 마사 들의 정기를 빨아먹었을라 어딘가 이 등의 저 디저건 뼈야! 이러지마! 디저건! 너 움직이지 못하지! 이 자식이 정말 넌 가만 안 둘 거야 따끔따끔하지! 아이씨! 삼신알미에 빨리 도망가세요! 내가 한국의 최강의 무기가 좋았어! 멈춰라 이 괴물아! 니가 멈춰라면 멈출 거 같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최강의 무기 후주 뚜껑이다! 이게 정신이 멈춰라 가지고 아하! 아하! 아! 그걸 어떻게 귀신을 물리치시려고! 할머니도 참! 넌!! 우하하하하하 우아아아욽!! 나나나구나.. 신득长%, amっ!!! 이럴수가, 이번 기신은 정말 강력하구만 에휴, 소주로는 못 물리쳐요? 부적을 모아야 된다고요! 이럴수가, 이걸로, 이걸로 해결 안 되는 녀석은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저희 힘을 모아야 돼요! 젊은이들이라고 내가 너무 무시한 것 같군, 힘을 모으자고 그래요, 저기 서른 살 무녀씨! 나 7살 됐을케도? 거짓말 치고 있어 왜 싸, 난, 난 요괴가 아니야 조심해, 영혼을 가져버리는 수가 있어, 여기에 말이야 야 왔어! 강신장이 왔어! 뒤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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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열어! 야, 쟤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끝이야! 너 죽으면 끝이야! 우리 다 같이 왜 끝나잖아! 쟤 죽이, 죽을 것 같아 쟤 쟤 죽, 쟤 죽, 쟤 죽자 너 죽으면, 게임 끝나! 할 수 있다, 젊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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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장난치지 말고 빨리 문 열어. 나 엔너직은 인증구슬 있어? 잘했다는 선물.. 그렇다고 떨어졌네. 잘했어 잘했어 전기를 발사하는 총인데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야 숨어 숨어 일단 숨자 부적 좀 찾자 어? 이거로구만 이게 부적이었어 뭐해? 아래에 있다 아래 아 오늘만 몇번째 떨어지는거예 어디? 빨리 빨리 부적을 찾아야돼 탐신할매 도와주세요 뭐야 무료도 죽었어 큰일났구만 너 짱을 다하지마 부적 4개를 모으면 된다는거지 자 오늘 게임 패배하는 조건은요 저희 생존자 초록색 사람이 다 갇히면 패배합니다 오! 부적인거 같죠? 부적? 아니 부적 아니다 부적은 노랑새로 되있어 이건 아니야 부적이 저기있다 여기 부적을 찾자 하나밖에 못 찾았잖아 정신할매 정신할매 왜그래 찾았어 부적 어딨어 부적이 부적 찾았어 근데 세개가 더 필요해 도와줘 난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저 녀석이 근처에 있었는데 못봤어 어? 살려주러 갈까? 내가 갔다 올게 오케이 저는 끝시간 동안 부적을 찾도록 하죠 도대체 이 아파트에 왜 저런 귀신이 사는거야 보자보자보자 보자 보자보자 일치기검 저항 저항은 데미지가 안답니다 오케이 저항 포션이 엄청 많아요 투명화 포션 거미줄 오케이 minha 이 청국장 냄새가 든다 이건 퇴맛의 냄새 저급한 퇴맛의 냄새가 여긴가? 여긴 아무도 안 사는구만 냄새가 가까운데? 어딨는거야? 잠깐만 이쪽인데? 안내 거미줄을 걸리겠어! 발토방아! 발토방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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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gen 오케이 너 이름표 보여 10분도 안 누르면 다 보인다? 딱이야 다 보고 있었어 아니 귀신의 체력이 너무 많아 아니 부적이 필요하다니까 부적 찾은 거 있니? 없어 그래 너를 봉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쉿 쉿 쉿 가자 부적 찾으러 가자 아니? 부적이라면 제가 하나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역시 자네야 오케이 이제 정수리에 붙어있던 거 떼와십니다 선물이야 아아아아아아악 그랬구만 하나씩 찾아올 때마다 테이저건을 선물해 주지 아니 이럴 수가 엄청난 대상이잖아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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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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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뭐야 이 자리에 있었어? 헤헤헤 히힛 도망쳐 ㅈ석이 머리를 쓰려고 coeur 감히? 방어력 포션 도망쳐 나는 피가 날지 않아 skr 어... 일로와! 밀치기! 어어 살았어! 말도 안 돼! 밀치기 검을 썼는데! 이 녀석! 술래자끼를 형을 좋아하는 여성이로군! 와바와바 와바와바 내가 죽을 것 같아 테이저번 이런 젠장 우리가 거의 다 갖추고 말았어 이렇게 강력한 요겐 처음이야 부적 두 개를 찾았어요 부적 두 개만 찾으면 된 두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나이들을 살리라고 한 녀석들은 죽여줘 몰래 숨어있다가 우리가 다 갖추면 게임이 끝나 여기 숨어있다가 잡아주지 안 돼! 그거 발사해봐! 되지 않을까? 끝까지 발사해 마나가 있어야 된다고 뭐 있을까? 쏴봐! 지금이야! 마나가 없단 말이야! 지금 쏠 수 있어! 마나가 없다고! 뭐하는거야? 할머니 으어어어 이어 이어 받아라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야 되는데? 좋았어 완벽하고 야 대전에 스프리스 냄새가 되네 좋았다 좋았다 이거라면 이제 끄떡도 없겠어 오오오오오오오오 틀리는데? 틀려 역시있네 신통념은 굉장하구만 그렇지 삼진할매 쏘져 쏘져 삼진할매나니 삼신할매라고 몇번 말해 앙! 티는 난다는데 밀쳐지네 좋구만 마다가 어딨더라 애들아 살려줘 야 왔잖아 귀신 또 왔잖아 쏴 쏴 오케이 나만 믿어 이야아 오아 못더 이야아 으하하하하 쏴 쏴 쏴 쏴 떨어지게 떨어지게 하하하하 구타했네 보기는 할수도 없지만 이럴수도 있다고 문영 왔어 너도 잡혔어 너도 잡히면 어떡해 아 좀 이끌어줬으면 아니 쏘면 안 돼 쏘면 안 돼 삼진할매나니라 삼진할매나니라 너무 폭격적인거 아냐 야 도망치자 빨리 온다 온다 이러다 온다 안에서 올라온다 야 그거 쏘지 말고 올라와 지금 빨리 와 이 녀석들이 중마 으아아아악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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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아오면 어떡해 갈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갈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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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표로 가 반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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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 찾자 부적 부적 두개만 찾습니다 두개만 빨리 자 부적이 어딨을지 생각을 해야돼 생각을 CKCKCKCKK 도망치 야 흐!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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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저건! 피했다고? 아니 저게나 있어 제주 어어어어어 으어어어 아아아아아아 아아.. 피하다니 OK 부족 찾은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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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았어? 찾긴 찾았는데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건 뭐야 아니 이건 큰 부족이잖아 이거는 약화시킴 귀신을 봉인시킬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힘을 지닌 부족이지 아니 루이스가 또 하나 찾았습니다 뭐지? 이 신기하게 생긴 스톤입니다 이거 이건 뭐야 이거는 인피니스 스톤이잖아 아니 루이스가 이걸로 지구를 절반에 만들 수 있어 너 쓰게나 아 좋았어 절반에 만든 애지 써야돼 왜 내 얼굴을 보고 놀라는 거지 아귀신인줄 알고 쏠뻔했다데더스네 아아아아ㅂ Frank습니다 어ague 있어 근데? 자 이제 부족을 이용해서 한번 귀신을 공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을 이용해서 어? 찾았어 부적 4개 다 모았고 그 다음에 큰 부적까지 모았습니다 부적 다 모았어 뭐야 옥상으로 와 얘들아 부적 다 모았어 부적 다 모았어 저기 위로 올라가자 넓은데로 가서 고민하자 야 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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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만다 하나 만 나 이거 발사할테니까 내가 끌고 올게 아 유인해 유인해 귀신 남은체로 한방 남았어 자 이 부적으로 육수로 찾아 찾아 빨리 귀신 찾아 없어 없어 뭉쳐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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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시켜버릴게 비겁한 귀신자씨 와아아아아아 오면 쏠꺼 오면 빠졌어! 오케! 큰 부적, 큰 부적으로 이제 마지막 봉인하면 됩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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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이 녀석이 이 녀석에 봉인했고만 마우스 안 돼 나 동일기사하기 싫었단 술래잡기가 좋단 말이야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이 녀석 어떤 죄를 지었나 으아악 으아아아악 봉인했다더라 이 녀석이 얘들아 때려 때려 이제 때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쁜 귀신을 봉인했습니다 나쁜 녀석! 자 이렇게 절대 움직일 수 없죠?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귀신을 또 봉인했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잘 들으란 말이야 빨리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라고 말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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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럼 안녕 안녕